아, 깜찍해. 응? 뭐야, 이거? 이거 먹어요. 먹어요. 요구르트 맛이 어떠냐? 달아요. 그건 너의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다. 술맛이 어떠냐? 달아요.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. 재밌군. 재밌어.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고 내 가치를 네가 매기지 마.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.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.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. 내 가치를 네가 매기지 마. 아, 스바팽도 드라마 보기 했어. 깨가! 백수만 들어줄게! 절정히 원칼하게 백수만 들어줄게! 애써 봐, 상큼아. 애써 봐, 상큼아. 뭐야? 아, 왜 맞춰준 거잖아요. 아, 왜 맞춰준 거잖아요. 해의 대 pouco. 오오오